아르마스 광장에서 약 15분 정도 걸으면 현지인의 일상이 녹아있는 중앙시장이 나온다. 산티아고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신선한 물건을 자랑하는 중앙시장. 100년 전통의 시장답게 세계 10대 시장으로 꼽힌다. 시장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신선한 해산물. 해안선의 길이만 6천 킬로미터가 넘는 칠레는 업이 발달했는데 풍성한 수산물 중에서 특히 세계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연어가 유명하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해산물 전문 식당이 줄지어 있는데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신선한 요리를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연지 50년 넘는 식당이 대부분인데다 사장님 이름을 내걸고 장사하는 곳도 많다. 이야 골목 구석구석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나와 들어가 볼까? 현장 하면 해야지. 진짜 imaging 강화인 등의 민주인지 구석구석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뭐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야! 힘이 세셔! 여기 손 봐봐! 손하고 힘이 세셔! 잡고 안 놔주셔! 자, 형! 해 줄 때까지 안 간다! 아, 시, 시! 야! 아! 매우 굿굿굿! 도래야, 도래야. 아니 고민도 안 해. 근데 이거 형이 여기 지금 한 바퀴 돌아봤는데 더 돌 힘이 없고 자신이 없어. 가면서 얼마나 더 잡힐지 몰라서. 지금 여기 이모님 봐봐. 이거 내 일찌와 달라, 이거는. 여기가 음악이 터지도 않은데. 여기 들어가보자, 한 번 믿어보자. 호객 사이블하다. 더는 못돈다, 더는 못돈다. 오케이, 오케이. 이곳은 3대째 운영하고 있다는 레스토랑.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의 배를 채워준 노포다. 자, 여기서 맛볼 음식은 연어, 회, 세비체, 파일라 마리나. 잘 먹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음식이 나왔는데. 근데 다행히 잘 시켰네. 원하는 거 시켰네. 그렇게 생연어가 먹고 싶어 해서 이제 딱 생연어가 나왔고. 이게 세비체라고. 연어 샐러드 같은 거. 양념 살짝 돼 있는 거지. 레몬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해물탕 느낌이네. 해물탕, 어. 와, 정신을 뺐는데. 아까 저 가격 살짝 보니까 저 뒤편은 좀 더 비싸더라고. 그치, 우리 처음 들어갔을 때 만났다. 고객하는 친구들 가격표 봤을 때 꽤 비쌌거든. 거기는 약간 좀 더 젠틀하긴 한데 가격이 세. 그치. 사실 배낭객들은 여기 오면 좋지. 아, 맛 좀 보자. 제가 연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칠해산 연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제대로 먹으려고. 나 어디다가나 와사비 뿌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챙겨서. 오늘 잡은 거겠지? 오늘 잡은 거지. 음. 음. 유명한 건 맞네. 아, 그래? 맞아. 괜찮아? 한국에서 먹는 거랑 비교해서. 먹어봐. 한국은 왜냐면 사실 노르웨이산 연어 들어오면 얼려서 들어오거든. 이건 안 얼렸던 것 같아, 내내 김에. 자, 연어를 사. 간장이 톡톡 찍어서. 이야, 이게 바로 국내산 생연어입니다. 칠레 국내산. 녹지? 녹네. 연어 모양은 거의 뭐 생크림이다. 녹아, 녹아. 맛있다. 사실 해먹을 때 한 잔 해줘야 되는데. 잘 시켰어. 심지어 근데 이렇게 해서. 아, 무슨. 만 원 정도. 만 원 정도. 만 원 정도. 절인 느낌. 절였어, 절였어. 아, 절였어? 짭짤해. 좀 우운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이? 어, 먹어봐. 아, 진짜? 짭짤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짭짤해. 아, 양파랑. 용기 내네, 이 친구. 두 점을. 상큼하네, 괜찮네. 괜찮아? 응. 그러면 뭐. 괜찮아, 수영이가 이거를 먹고. 내가 이걸 먹을게. 아, 진짜네? 진짜 괜찮아? 응. 좀 짜서 나는. 이게 또 해물탕. 국물 한번 먹어봅시다. 먹어봐. 약간 조개탕 맛이야, 조개탕 맛. 완전 나머지 해물 맛은 크게 안 나고. 우리나라 해물탕은 나르기에는 좀 하얀 국물이죠. 어, 맛있지. 조개탕 맛이면 확 나지.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 성인이 맛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갑자기. 꼬레아, 꼬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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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 숯. 꼬레아 숯. 뱃사메 무거추어. 뱃사메 무거추어. 뱃사메 무거추어. 꼬레아. 뱃사메 무거추어. 꼬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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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